투수, 심창민 선수 초고 초고 낮은 전 통과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 쏘옥 바깥쪽 빠진 전 바깥쪽 빠진 전 바깥쪽 빠진 전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.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심창민 선수입니다. 원 볼 투 스트라이크.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문성주 선수입니다. 문성주. 보고 보겠습니다. 빠집니다. 원 볼.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. 2구는 파울. 타이밍이 조금 빨라보여요. 이 공. 바라봅니다. 2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. 잘 골라냈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저 정도에서 떨어지면 끌려나가거든. 2볼 원 스트라이크. 2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다른 생각을, 다른 구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꼼짝을 하질 못했습니다. 아잉아웃! 결국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. 첫 타석은 우일숙 등공이었습니다. 홍창기. 우측의 파울. 빗맞았어. 노아웃 일루 찬스. 때렸습니다. 파울이 됩니다.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. 떨어뜨릴지,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. 원 앤 투.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,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파울입니다. 파울은 저렇게라도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.